안녕하세요 여러분 궁금파고다의 구나단 강상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추운 날씨에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소개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요 첫 번째 배우는 표현은요 그렇게 밝지만은 않네요 여러분 자 아무래도 나 차인 것 같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차였다 일단 연인관계에서 차였다랑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 차인 건 좀 다릅니다 일단 연인관계는요 I think she dumped me 라는 표현입니다 Dumped 쓰레기처럼 버려진 거예요 한국에서는 차였다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버려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 버림받은 것 같대 I think she dumped me 라는 표현으로 차였다를 쓰고요 연인이 아닌 소개팅 관계에서 차였다라는 표현은 일단 첫 번째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왔으니까요 She didn't call me back 또는 she didn't text me back 해서 차였다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또 제가 재밌는 표현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가 있냐면요 She gave me a cold shoulder 라는 단어입니다 cold 차갑다 차가운 어깨요 여러분 어깨가 어떻게 차가울까요 뭐냐면요 제가 상황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여성분한테요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이렇게 했더니 여자분이요 어 됐어요 어깨를 확 돌리는 거예요 쌀쌀 맞게 어깨를 돌려요 여러분 쌀쌀 맞게 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She gave me a cold shoulder 라고 하면요 어 나 차인 것 같아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right 좋아요 자 다음은요 그 사람한테 연락 왔어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연락 왔냐 이거죠 자 간단해요 Did he call you back 또는 Did she call you back 아니면 만약에 문자를 하라면요 Did she text you back Did he text you back 이렇게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Okay no problem right 자 다음은요 어제 소개팅한 남자가 바람둥이 같아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럴 때 자 일단 첫 번째 플레이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바람둥이 같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He seemed like a playboy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뉘앙스가 약간은요 노는 남자 같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다른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카사노바라는 표현을 좋아하십니다 He seemed like a Casanova 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바람둥이가 맞아요 그래서 약간 성적으로 물란한 사람을 말해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적합한 표현은요 He seemed like a womanizer 라는 표현이에요 Womanizer 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요 진지하게 한 여자를 만나지 못하고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나는 사람들을 womanizer 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He seemed like a womanizer 라고 하면 적합하겠죠 여러분 Alright 좋습니다 자 저번에 소개팅한 여자 저번에 소개팅한 남자가요 실물이랑 완전 딴판이에요 딴판이 해도 너무 딴판이에요 여러분 자 이럴 때 사용하는 영어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He is so different She is so different from the picture 라고 해서요 사진이랑 너무 다르다 라는 표현이에요 Alright very easy 자 다음은요 나 한 번도 연애 해본 적이 없다 라는 표현이에요 마음이 너무 착하신 분이네요 자 여기서 연애라는 단어를 이제 go out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I'm going out with my friends today 라고 하면요 나 친구들아 오늘 놀러가 라는 표현이 돼요 또요 I'm going out with her 라고 해서요 어 나 그 여자 맞나 라는 표현으로 연애를 한다 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go out의 과거형은 went out이잖아요 그래서요 I never went out with anyone 이라고 하면요 나 한 번도 연애 해본 적이 없어 나 한 번도 누구 만나본 적이 없어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Alright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라는 표현이에요 이상형 자 인터넷에서 찾으면요 ideal type 해서요 what's your ideal type? 이라고 나와요 하지만 ideal이란 뜻이 이상적이다 뭐 잘 어울린다 라는 표현이지만 회화에선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화에서는요 간단하게요 what's your type? 너 스타일이 뭐야? what's your type? 이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뭐 키 큰 여자 키 작은 여자 이렇게 귀여운 여자 이렇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what's your type으로 하거든요 Alright 여러분 쉽죠? 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요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